자, 앉으세요 앉아볼게요 사장님을 모시자 사장님을 아 사장님 자 사장님 나와주세요 문 못 해주세요 어 우와 잘해 우와 우와 잘해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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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습입니다 레스토랑 베세 오너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두셉 셰프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빛은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고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팝업 레스토랑 했는데 식재료 완전 비슷해요 한국 식재료에 완전 무르는데 원게이나 된장, 곽감, 여러가지 한국 식재료 완전 다양해서 꼭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식재료 CBD 여기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식품은 우리의 흰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의 정말 즐거워하고 싶어요. 시트로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의 팔레트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TV에서 본 분인데? TV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해서 안 나오죠? 대한외국인, 대한외국인 그치? 아니, 자기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스피입니다 토스틴! 조스피입니다 아, 조스피이요? 모든 사람 다 좋지 않냐? 코키님들이 완전 비슷해서 외국인들이 다 비슷해서 그치, 영이나 영숙이나 비슷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헷갈리듯이 저희가 궁금합니다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좀 여쭤봐 주시죠 이 레스토로는 한국 식재료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 식재료만요? 네, 코스 메뉴 15개의 코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 코스만 개미로 어떤 요리 만드시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네? 서프라이즈 비밀이에요 저희는 보통 레스토랑 오시는 손님들한테 메뉴를 사전에 공개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늘 먹던 식재료라서 갖고 계신 선입견 같은 게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배제하고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죄송한데 질문 있는데 개미 요리 만드셨잖아요 개미 요리를 드셔보시고 개미가 맛있어서 요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스캔디나비아에서 스캔디나비아에서 아니, 포핀헤이건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통역해주시는 분? 저희 와이프. 와이프 씨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죄송한데 실제 가짜시면 부부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부부면... 두 분이! 손을 한 번 이렇게 마주 보고 잡아주세요. 네. 쉬워요. 쉬.. 쉬워요? 뽀뽀를.. 네. 아니면 엉덩이 한 번 만져봐요. 아니.. 그러면 엉덩이 한 번 만져봐요. 아, 이 동네. 아니 근데.. 근데.. 아 근데 두 분이 조금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왜요? 왜요, 갑자기? 어디서? 어디서? 스파이야, 내가 말했지. 아니 진짜 스파이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부부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계속 못 당해. 아니라고 했다. 내가 스파이야? 그냥 내가 뭐.. 재석아, 얘네들이 뭘 싫어하는 거지? 누가 20이라는 건 아니라고! 왜 제시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뭐 얘기하려고 하면 다 막아, 나를! 왜냐하면 부부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부부인 척 연기를 하시면 약간의 그런 애정을 서로 표현하려고 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프랑스 식당에서 그 두 분도 가짜 부부였잖아요. 서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남보듯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색팔색이 그.. 누워! 누워 되면 되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물어봐서 부부인 줄 알지, 옆에 통영이신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아파트, 주택, 빌라 어디 사는지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빌라! 어, 뭐야? 빌라! 어, 뭐야? 빌라! 어, 뭐야? 빌라 알잖아!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아니 뭐 빌라를 살았다가 아파트를 살았다가도 뭐 하는데. 근데 아파트, 빌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지금 다급하게 막 민선이가 오늘 먹을 요리 빨리 얘기하라고 막 들켰는데.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아, 우리 이미주. 이야. 아,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들이 먹을 요리가 뭔지. 첫 번째 드시는? 이 매주 도넛. 매주 도넛. 매주 도넛. 매주 도넛. 매주 도넛. 매주 도넛. 고소하겠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오픈 주방이에요? 아, 도넛이네 진짜? 아, 도넛이네 진짜? 매주로 도넛을 만들어요? 네, 여기에서 플레이팅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매주는 레스토런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매주 저 convers 모두가 다즈아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릇에 생겨야 한다면 우리의 매주 GdW 미쥬스 논기 마주 가루 간장 뺀에 육수 조금 숟을 하루 그리고 뺀에 아, 저 위에 얹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코스는 메주 도넛 준비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 메주 퓨레와 청국장 가루하고 멸치 크리스프 준비했습니다. 아, 잠깐만. 메주가 저렇게 덩어리 나와? 1인 1 메주야. 이게 메주는 보니까 그 그냥 얹어놓는 용도군요. 네, 네, 네.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셔가지고. 근데 상엽아, 너는 만들어진 게 보이니? 네. 난 안 보여. 그냥 서 있는 거야, 지금. 미안한데 한 개도 안 보여. 이해가 조금 늦었었는데. 너는 보이지? 자, 앉을 거야.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아니, 맛있어 보인다. 한 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첫째는 한 번. 한 입에. 멸치 크리스피부터 한 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멸치. 멸치. 멸치로 만든 크리스피. 음! 멸치? 한 입으로 먹으라잖아요. 멸치. 멸치 그만 나요. 멸치 이거 볶음. 볶음. 네. 진짜요? 멸치 볶음. 진짜 멸치 볶음 맛이 나네. 음! 맛있어? 냄새가 되게 오묘해. 반찬 향도 나고 도넛 향도 나. 음! 어때? 음! 맛있는데요? 맛있다. 야, 되게 맛있다. 우와. 약간 메주가 짭조름한데 그 찹쌀도넛이 진짜 풍미를 더해주면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 나는 여기는 이걸 먹어보고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 나도. 그냥 믿고 갈래 여기.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이 뷰레가 되게 슈크림 같아. 어, 저기 또 한 분이 두 분이 또 새롭게. 어? 어, 저기 또 한 분이 두 분이 또 새롭게. 어? 어? 어, 저분들.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막 나타나셔. 아, 어디서 써. 안에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있나봐, 저 안에. 맞죠, 안에. 왜 갑자기 다른 분이 자꾸 나오시지? 그러니까요. 셰프님이 왜 이렇게 많으시지? 안에 다 줄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나올 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안에 다 줄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나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나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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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괜찮겠지? 아니,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지, 갑자기. 속마음을 속으로 그냥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이었는데 왜 태어나왔지? 와, 갓 모양이다, 갓. 고맙습니다. 2점 드시는 음식은.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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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이 따끈하네. 오 마이 갓. 이 기본 소스는 마클리 소스입니다. 미담 양주장 마클리로 소스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네, 드실 때는 이 보잉 크리스프는? 깨서, 이걸로 깨서 깨셔가지고 아, 이걸 깨서요?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떠서 드시면 돼요. 어머, 다른 게 있네. 아, 재밌다. 이건 또 뭐야? 그게 이제 오골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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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빠! 아이... 아, 나 오골게... 아니야, 이거 살이 닭살 같아. 그냥 닭고기 숲 같아. 맛있어. 오, 쫄깃쫄깃해. 오,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크림 맛이 나지? 음, 맛있구나. 오빠는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줘야 돼요. 튀김우동. 우리 형, 튀김우동 하나 주세요. 여기다 국수 넣으면 딱이네. 기가 막히네. 아, 여기는 진짜야, 진짜야. 와... 아, 럭키. 와... 야, 근데 너무 고급지다, 식당.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고급지죠? 여기는 그냥 보너스 트랙인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 날도 죽고 고생하니까 보너스처럼 주는 건가? 아,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하긴. 나도 죽고 고생한다 싶었으면 아까 첫 번째 집에서 화장실 가게 해줬어야죠.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아? 맺혀 있었구나, 맺혀 있었구나. 오, 맛있네. 오, 맛있네. 다음 코스는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감아요. 눈을 좀 감으세요. 다음 코스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왜요? 개미죠? 드디어? 개미 오픈? 개미예요? 예스! 눈 감으래요, 개미 오픈. 개미 타임인가 봐. 아, 씨도. 자, 눈을 좀 감으세요. 네. 오늘의 다음 코스는 오늘. 네, 눈. 안녕하세요. 저 개미를. 아, 저요? 이건 리얼 개미인데요? 이거 진짜 완전 개미야? 아, 이걸 진짜 먹는 거구나. 이 개미를 그냥 아예. 그러면 잠깐만. 유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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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프로븜. 엄마, 웃으시지 마세요. 네, 프로븜. 오, 맛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m gonna take this.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먹어보자고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얘만 먹어요? 네. 트라이. 트라이. 누가 트라이 보고 싶은 사람? 재성 오빠예요. 오 마이 갓. 먹는다, 오빠. 메뚜기가 개미 먹는다. 송 대표. 네? 아니. 아니, 같이 있으니까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먹었다.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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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까지. 왜, 왜, 왜 그렇게까지. 왜, 왜, 왜 그렇게까지. 왜, 왜 그렇게 자? 약간 시큼한데요? 그렇게 자요? 나는 신맛은 괜찮은데 저렇게 못생겨지는 맛이 안 먹을래요. 나도. 나는 그거는 내가. 우리 너무 정면으로. 나도 너무, 너무 봐버렸어. 너무 정면으로 봤어. 나도 한번 먹어볼래. 선생님. 하나만 먹어볼게요. 생으로. 어떻게. 음식에 호기심이 있어서. 개미 맞어. 개미 건배. 건배. 자. 와. 오. 먹었어, 먹었어? 언니 먹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먹어봐, 먹어봐. 세요, 맞아요. 어머, 호리 다 짜마자 시큼하네, 진짜. 완전 시큼하네. 그렇게 자요? 그거랑 같아, 아이셔 같은 거. 아이셔 같은 맛. 외계 신 깨소금 씹는 맛이야. 그렇지? 네. 네. 셰프. 이거. 뭔가 샤워한 거 조리한 거죠? 네. 아, 그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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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진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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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렇게 자요? 네. 원래 개미 거기서 나오는 게 시큼해요. 그렇지. 산이에요, 산. 이거를 뭐 오늘 이렇다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저거 이제 음식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주실 것 같아, 그렇죠? 원래 이제 디저트에 옵션으로 올려드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드시는 소르베 위에 올려서 드시면 돼요. 이 식혜도 기순도 같이 배웠고, 레스토랑에서는 직접 만들었어요. 음, 음, 음. 괜찮아.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음, 맛있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도 이거 되게 괜찮은데? 오. 여기는 단맛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개미가 들어간 순간 다른 풍미가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왜 개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식맛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좀 심심해요. 와, 내가 개미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줄이란... 지금 너무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길까. 가짜라면 얼마나 웃길까, 우리 모습이. 설마 가짤까? 근데 가짜면 나 진짜 이제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먹은 게 개미가 맞는 거지. 이거는 여기 진짜 셰프님들 아니면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자주 가짜에 사용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은 가짜 같은데... 어? 어? 진짜다. 아, 저분들... 갑자기... 잠깐만! 오늘 거 보니까 좀 잘했네? 좀 다 헷갈리네? 그거 보다 원하는 거 보다 원하는 거 보다. 그러면 저 흰색으로 안 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